여러분 안녕하세요. 메타인지와 예수님의 하부르타의 저자 박종신 목사입니다. 계속 크리스찬 메타인지를 강의해 나가려고 합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의 내용에 만족하시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오늘의 제목은 어머니의 기도로 자녀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 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머니의 기도로 자녀들이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머니의 기도로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교회를 떠난 자녀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잘못된 길을 가는 자녀들이 다른 길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크리스찬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어머니들의 기도의 내용은 자식을 위한 기도가 압도적입니다. 환원에서 말한다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어머니는 없을 정도입니다. 또 교회에서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지금 비록 하나님을 떠나 있고 교회를 떠나 있고 잘못된 길로 갔을지라도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들을 다시 돌아오게 한다고 가르칩니다. 사실 그런 이야기는 상당히 위로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슬쩍 예를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성 어거스틴과 그의 어머니 모니카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배출한 위대한 신학자 5명만 꼽으라고 한다면 성 어거스틴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유년 시절부터 히포의 감독이 될 때까지 자신의 신학 여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고백한 책이 바로 참외록입니다. 어거스틴이 자신의 참외록에서 고백한 바에 따르면 그는 어린 시절부터 방탕하였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이나 선생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를 범하곤 했습니다. 학문을 싫어했기에 억지로 공부하는 일이나 특히 신학 성경의 원어인 헬러 배우기를 무척이나 싫어했습니다. 친구들과 더불어 빈둥거리며 남의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밤중에 이웃집 배나무를 흔들어 배를 따먹기도 하고 돼지에게 던져주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결혼도 하기 전에 한 여인과 수년 동안 동거 생활을 하고 아이까지 갖는 과오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그가 부모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고 애를 태우며 집을 멀리 떠나 생활할 때에도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 어거스틴을 결코 잊은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하는 일도 쉬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모니카는 밤이면 밤마다 아들 위해 기도하는데 하루는 꿈을 꿉니다. 모니카가 어느 나무로 만든 좌우에 서 있습니다. 이때 키가 큰 청년이 모니카에게 다가와서 수심에 잠겨있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으며 왜 슬퍼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모니카는 아들이 저렇게 타락의 길로 가고 있으니 어찌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대답했습니다. 이때 그 청년이 아들을 자세히 살펴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 아들 어거스틴이 어머니 모니카 곁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들이 어머니의 기도로 다시 어머니께로 돌아온다는 뜻이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모니카는 아브로쇼우스 감독에게 가서 아들 어거스틴이 바로 돌아오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때 잘될 터이니 그만 돌아가시오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거스틴은 결국 어거스틴은 밀라노에서 해기하고 신앙으로 돌아와 희퍼의 감독이 되어 30여 년간 재임하면서 기독교계의 큰 별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크리스한 어머니들에게 큰 위로가 될 뿐 아니라 더욱더 기도에 힘쓰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어떤 일련의 가정도 없이 기도만 하면 자녀들의 문제는 다 해결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위해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련의 가정을 생략한 채 울면서 기도만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잘못될 때 부모된 우리는 울면서 기도해야 하지만 그 전에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들을 올바르게 양육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역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어머니의 기도는 위대합니다. 그러나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지 않고 우는 것은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신앙을 교회와 교사들에게 맡기고 부모가 교육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입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누구도 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같이 기도하게 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교회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나 교사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고스란히 부모의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그런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부모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금 크리스찬 가정의 자녀들이 20세가 되었을 때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자녀들이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부모의 책임입니다. 자녀들의 신앙을 교회와 교사들에게 우임한 결과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는 했지만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은 결과입니다. 유대인들의 신앙 계승률은 99%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부모들이 기도하면서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어머니의 기도를 소개하겠습니다. 아이의 질문에 대답해 주고 수많은 갈등들을 해결해 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기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때 화가 치밀어 오르고 비난과 매질로 아이의 영혼을 짓밟고 싶을 때마다 이겨낼 수 있는 자제력을 주소서 사소한 짜증, 아픔, 고통, 보잘것없는 실수와 불편에 눈을 감게 하소서 참을성을, 그보다 강한 참을성을, 그리고 그보다 더욱 강한 참을성을 주소서 지치고 힘들 때에도 아이를 위해 움직일 수 있는 힘과 건강을 주소서 신념과 긍정의 힘으로 자신있게 삶을 대하는 기쁨과 웃음, 그리고 열정을 주소서 모짓말과 조롱, 비난으로 아이의 영혼이 파괴되지 않도록 침묵을 주소서 아이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을 주소서 그리고 아이뿐 아니라 시간과 표현을 필요로 하는 내 내면의 아이도 사랑하게 하소서 결론을 내립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옳은 것이지만 그 이전에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꾹 눌러주세요 그래야만 힘을 내서 더 좋은 가기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